사실 저희 멤버들이 스케줄 중간중간에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안무 연습할 때 땀 흘리고 나면 또 출출해지니까 그때 또 많이 먹죠. 그때 많이 생각나고 저희 정말 많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대단해요. 과자가 이렇게 많아. 국물꾸러미가 왔네요. 진짜 맛있겠어요. 성민씨는 이 중에서 하나 고른다면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질문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것보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보다 어려운 질문. 고난이도 질문입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너무 맛있겠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화이트하이머 얼려먹는 거. 냉동실에 이거 얼려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냉정볶었네요. 그리고 얼려먹어야 이게 잘 부러져요. 그렇습니다. 똑 하면서. 똑 하는 거. 알죠. 령씨는 뭐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쿠쿠다스. 오 역시. 먹을 줄 아네. 그때랑 지금의 호장이 살짝 달라졌지만. 그렇습니다. 고급 과자의 시초였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굉장히 부들부들한 거. 그럼 렉씨가 이 쿠쿠다스. 송민씨가 화이트하이머. 나머지는 다 색깔. 뭔 소리야. 이럴 줄 알았어. 해먹어야지. 하나만 줘.